5,60년 된 빈티지 스피커가 어지간한 신형 스피커보다 더 선명하고 편한 사운드를 내준다면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 리뷰는 AR의 AR2AX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아주 오래된 전통의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정말 다양한 모델들은 오랫동안 출시해왔고 알텍이나 JBL 웨스턴과는 또 다른 형태로 굉장히 빈티지 스피커의 대표, 미국형 빈티지 스피커의 대표주자가 되겠습니다. 일단 녹음 영상 저는 항상 최소한의 수익이라도 남겨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별도로 음악 링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작은 공간에서 피셔 TX100 인티앰프와 조합한 사운드라는 건 말씀드리겠고요. 별도의 고정 덧글과 정보란 보시면 링크가 있으니까 디자인이 그릴이 덮여 있으면 나름대로의 멋이 있습니다. 빈티지이기 때문에 깔끔하고 반짝반짝거리는 이런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운치있다고 하면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할 텐데요. 나름대로 좋게 봐줄 수도 있고 아주 나쁘게 봐줄 수도 있는 내부 가지고 있습니다. 한 줄 요약으로는 선이 아주 굵으면서 선명한데 편안한 스피커가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쉬운 듯 양립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요. 이런 공존하기 어려운 것들을 만족하는 스피커들은 항상 비쌉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다른 형태로 소화를 하고 있는 스피커이고 아주 높지 않은 가격대에서 밸런스가 의외. 이 밸런스는 현대적 음향학이 지향하는 사운드의 밸런스가 아닙니다. 음악을 예를 들어서 클래식도 많이 듣고 나는 팝이나 가요나 락 같은 것도 어느 정도 들어서 호소력 있는 소리가 나오지만 결코 피곤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시청자 관점에서의 밸런스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크기는 중소형 괴짝이고요. 10인치 우퍼 들어간 사이즈입니다. 밀폐형 구조입니다. 출신은 64년도에 초기형이 나왔고요. 70년도에 후기형 AR2AX가 나왔습니다. 뒤에 A나 AX 같은 게 붙는 게 약간 후기 계열이라는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구형 전통의 AR 중에서는 후반부에 속하는 기종입니다. 소리의 성향이 그래도 선명한데 편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잘해내기 때문에 AR은 현재의 기준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의외로 고역이 막 쭉쭉 뻗어나고 초고역을 쫙쫙 올라가는 느낌으로 스테이징이 굉장히 넓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좁지도 않아요. 그냥 준수한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이 구형 트위터가 내주는 의외의 묘한 맑음도 있고요. 깊이 있게 뚝뚝 떨어지는 상태는 아니지만 밀평답게 앰프가 좀 받쳐준다고 하면 아주 강력한 우퍼 저음을 내주지는 못합니다만 이 부분도 의외로 또 아주 제가 표현이 너무 어려울 만큼 묘하면서 좋은 특징을 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AR 시리즈를 제가 AR2, AR2A, AR2AX를 사용해봤습니다. AR2는 중음 몰빵으로 더 빈티지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평성에서 더 매력적이고 보컬에서도 가장 매력적입니다. AR2AX는 앞서 소개했던 보다 더 빈티지 스피커보다는 조금 더 현대 계열의 스피커의 덕목을 AR2나 AR2A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AR2A는 그 가운데 지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천층은 작은 거실이나 방 정도에서 클래식도 많이 듣고 앞서 말한 대로 팝도 듣고 가요도 듣고 하는데 선명한데 피곤하진 않았으면 좋겠고 어떠한 분위기적인 운치 있는 소리를 내면서도 답답하지 않은 이런 솔렛 매력에 지쳤거나 선명해서도 좀 필요한 사운드를 벗어나 보자 하신다면 그것을 낮은 가격대에서 해보고 싶다면 추천드리는 그런 스피커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비싸게 해결하고 싶다면 그것이 곧 하이엔드 쪽이 될 것입니다. AR을 15년 정도 동안 너무 못생겨서 저런 스피커는 쓰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사용한 지가 15년 정도 되어 가는데요. AR 그때 다시 AR을 써보고 제가 후회했습니다. 진작 써볼 걸 왜 디자인에 제가 꽂혀서 이런 스피커를 다 관심도 주지 않았던 걸까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왜 귀 기울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스피커 중에 하나입니다. 누군가는 뭐 이쁠 수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싫어하실 것 같아요. 그런 이유가 저렴 테이프 같은 것들이 저렇게 트위터는 이런 데서 나오는데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저게 왜 그러냐면 리드선이 현대의 트위터들은 안쪽으로 들어가서 인클로저 내부에서 선이 이어지게 만들었는데 이때는 기술이 부족해서도 있는데 그릴을 기본적으로 제거하는 게 기본이 아니었던 시대 같습니다. 저의 추정입니다. 그래서 이 리드선이 단자대를 통해서 안쪽으로 이어져 들어가는 방식을 트위터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용을 한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렴 테이프가 그냥 붙어진 모습이 마구잡이로 만든 자작 스피커보다도 못한 디자인이라 이런 모습이 안 좋게 느껴질 수 있는 것 같지만 저 트위터도 빨간눈이 들어간 초기형 AR, 2AX도 있습니다만 보통의 중후기형들은 저 검정색 트위터가 많이 쓰이거든요. 생각보다 참 이렇게 오래됐고 엄청 잘 만들고 가지 않은 유닛이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해줄까 생각이 듭니다. 미드레인지인데요. 안에 유리솜 같은 그런 솜 같은 것이 들어가 있어서 생긴 것도 참 별로인데 의외로 또 이쪽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퍼입니다. 10인치 우퍼예요. 하지만 밀폐하기 때문에 양감이 막 팡팡 떨어지는 쪽은 아닙니다. 분리형으로 힘 있는 앰프로 밀어주게 된다고 하면 넓지 않은 공간에서는 의외의 밀폐형 스피커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쫀쫀함도 강하진 않습니다만 가지고 있고 양도 결코 작은 쪽은 아니고 넘치지도 않고 어느 정도 넓은 공간에서도 분리형 앰프를 사용하시면 충분히 만족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스피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자 쪽도 돌려서 고정을 하는 보스 라든가 AR 이런 단자를 많이 쓰는데요. 이때는 바나나 단자 이런 게 없었던 시절인 거죠. 아무튼 약간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젠더라든가 변한 단자 쓰시면 좀 더 바나나 단자를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미드와 하이 고역 두 군데에 어테이뉴드 테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태에 대한 것도 오래됐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기가 쉽지는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스피커도 의외로 있습니다. 고가였기 때문이죠. 옛날에는 저는 최초에 사용했던 AR2X가 굉장히 험한 뒤에 뒷부분에 이 MDF도 마감, 나무마감도 다양한데요. 여기 MDF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상해서 애매하게 보수를 했던 그런 기종이었는데 소리가 최초 들었던 공간에서 소리가 정말 참 좋아서 인상이 강렬하게 남았던 기종이고 약점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엔 귀신이 나올 것 같고 부족한 만듦새의 유닛과 그릴 내부 디자인 문제고요. 어테뉴이터나 밀폐 같은 살펴봐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은 빈티지 스피커입니다. 이게 저렴하다고 해서 AR 스피커 그냥 이런 언급조차 없는 거 판매자가 좀 이거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지 않는 기종 함부로 구입하시면 고생하시는 걸 각오하셔야 되는데요. 개인이 직접 파는 것도 좀 어렵습니다. 내부에 유리 솜이 있기 때문에 주위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어서 개인은 열어보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한번 열어봤는데 아예 안 만지고 술 좀 보내는 게 확실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매칭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음악은 높은 편이지만 밀폐항에 따르는 구동력 보상이 필요하고요. 매칭도 약간 다양하게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매칭은 피셜 리시버나 인티 AR 앰프 중급 이상의 구형 분리형 앰프를 추천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좀 드라이빙 능력을 좀 갖추는 앰프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비추층은 완벽한 마감을 원하시거나 강력한 대핑감을 원하시거나 넓은 공간에서 큰 출력을 이용하시려고 한다던가 오버얼과 같은 작업이 나중에라도 필요하면은 나는 너무 귀찮고 힘들다. 이런 분들 저는 절대 비추 드립니다. 특징 나무 마감부터 초기형 후기형 중기형까지 세부 사양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는 여러 동일한 기종을 몇 번 테스트해 보았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동일한 기종도 동일한 초기형끼리도 소리 좋은 놈이 있고 안 좋은 놈이 있고요. 후기형인데 초기형보다 더 좋은 소리를 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초기형이냐 중기형이냐 후기형이냐 그것도 아무리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에 앞서서 사용자가 잘 관리했고 꾸준히 잘 써주면서 길이 잘 들어 있다는 표현을 좀 쓸게요. 에이징에 대해서도 다른 생각을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확실히 좋은 놈이 있습니다. 소리가 앰프도 심지어 빈티지 앰프에서는 소리가 똑같은 기종도 동일한 소리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좋은 것은 후기형, 초기형 가리지 않고 좋은 놈들은 정말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A도 이후에 직후 바로 너무 궁금해서 2AX의 만족도가 높아서 2A도 사용을 했고요. 지금은 2AX는 제가 판매를 하고 리뷰를 한 거기 때문에 현재는 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 리뷰도 조만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오디오 주간 평가 등급입니다. 재미로 보는 거니까요. 중소 개착 스피커 분류 오디오 경험이 많은 편이신데 AR을 저처럼 디자인 때문에 혹은 다른 이유로 한 번도 아직 안 써보셨다면 AR2 AX에 대해서 A 플러스에서 S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예쁘고 하이엔드스럽고 비싼 거 아름다운 이런 걸 중시하시는 분이라면 F가 되겠죠. 그리고 절거나 디자인을 중시하시는 분들 여기 결국에 F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왜 C가 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라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들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C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제가 영국제의 특징이 한 번에 좀 해결하고 싶다거나 선명한데 편안한 이걸 좀 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낮은 가격대에서는 S가 될 수 있습니다.